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부자가 보낸 편지라는 책입니다. 혼다켄지음 권혜미용김 책이 있는 풍경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재벌이었던 할아버지가 죽음을 맞이하면서 대학생 손자인 사토케이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9가지를 편지를 통해 전해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편지를 읽으면서 인생의 비밀을 찾아 여행을 떠나는 과정이 한 편의 영화처럼 그려지고 있습니다. 재벌 할아버지가 전해준 값진 교훈을 통해 우리 독자들도 유산을 받은 느낌으로 책을 읽게 되는데요. 9가지 유산을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편지 우연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학교에서 옆자리에 앉은 사람과 친구가 되거나 같은 동아리에 가입한 사람과 친구가 되고는 하지. 그 모든 만남은 어떠한 인연 때문이란다. 이전부터 알고 지낸 오랜 친구도 오늘 처음 만난 사람도 커피숍에서 우연히 옆자리에 앉은 사람도 모두 어떠한 인연 때문에 만난 거라고 할 수 있지. 이렇게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얻어지는 인연은 실제로 많이 있단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인간의 힘을 뛰어넘은 만남이라고도 할 수 있어. 그 힘이 너에게 다가와 인연을 만들어 주는 거란다. 그 힘을 신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운명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 어쨌든 우연이라고는 설명할 수 없는 만남이 너의 인생을 바꿔줄 거야. 그 신비한 힘을 알면 너는 매일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 거란다. 즉 인생을 믿게 되는 거지. 그 힘을 알면 너의 인생도 멋진 시나리오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안심할 수 있게 될 거란다. 그러면 모든 일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되고 눈앞에 있는 일에 일일이 반응하는 일은 줄어들 거다. 살아가다 보면 일이 생각대로 풀리지 않아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단다. 또한 최악이라고 생각되는 일이 나중에는 행운으로 바뀌기도 하지. 이렇듯 긴 시야로 내다보면 인생의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된단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 두었으면 한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그 일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일어난다. 지금은 죽을 만큼 힘든 일이라도 그 일은 언젠가 너에게 기쁨을 안겨다 줄 거다. 그러면 무엇을 걱정할 필요가 있겠니? 이것은 너가 경험을 통해 깨달아야 해. 많은 일을 경험하다 보면 반드시 알 수 있게 될 거다. 두 번째, 편지, 결단 모든 일은 결단을 내린 순간 시작된다. 결단에는 재능도, 돈도, 시간도 전혀 필요 없단다. 믿지 못하겠지만 결단을 내린 순간 미래는 탄생한다. 결단을 내린 순간 현재와 미래가 접속하는 회로가 생긴다고 말할 수 있어. 그 미래는 시간이 지나면서 너가 있는 곳으로 다가올 거다. 반대로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 너의 인생에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만약 그렇다면 인생은 딱 결단을 내린 만큼 재밌어지겠지. 그러니까 일, 사는 곳, 배우 잘하는 중요한 일부터 시작해 레스토랑의 메뉴나 휴가지처럼 지극히 평범한 일까지 적극적으로 결정하는 버릇을 드리기 바란다. 처음에는 단순히 호기심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좋아. 무언가를 하자고 결심하는 것만으로도 미래의 문이 열리거든. 이 세상에는 너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멋진 세계가 존재한단다. 결단은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낸다. 이 말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 세 번째 편지, 직감. 직감이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내면이 보내는 신호라고 생각해도 좋아. 내면은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에게 꼭 필요한 신호만 보내는 거다. 즉, 내 몸과 내 마음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단다. 따라서 직감을 무시하면 몸과 마음이 비명을 지를 거야. 싫어하는 일을 억지로 참으면서 하다 보면 결국 몸과 마음이 병들어 주저앉게 되지. 그것이 바로 직감을 무시해서 생기는 일이란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다리가 떨릴 정도로 겁나고 몸이 뜨거워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 이것들은 모두 직감이 보내는 신호란다. 행복한 인생을 보내고 싶다면 직감을 읽는 기술을 익혀야만 해. 내가 가고 싶은 방향에 서 있을 때 사람은 자연히 흥분을 느끼게 된단다. 그래 이거야 하면서 몸에도 마음에도 긍정적인 에너지가 흐르게 되지. 반대로 내가 가고 싶지 않은 방향에 서게 되면 그때는 당연히 기분이 나빠지고 우울해질 거야. 그러면 왜 직감을 믿지 않은 걸까? 그 이유는 이성이나 여러 감정이 내 안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방해했기 때문이란다. 직감은 항상 행복을 위해 일한단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 이성적으로 잘 모를 때는 용기를 가지고 몸과 마음이 보내는 직감에 인생을 맡겨보렴. 어쨌든 직감을 따르겠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단다. 네 번째, 편지, 행동. 직감을 사용하면 결단이 빨라진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모든 일이 적적 진행되는 것은 아니란다. 결단을 내렸다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어. 그것은 바로 행동이란다. 결단과 행동은 하나야. 모든 일은 결단을 내린 순간 시작된다. 결단을 내린 순간 현재와 미래가 접속하는 회로가 생긴다. 라고 앞에서 말했지만 그 미래는 행동해야만 가까워진단다. 아무리 결심해도 행동하지 않으면 미래는 다가오지 않아. 결단을 내려도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으면 너가 결심한 미래는 실현되지 않을 거다. 결단이 미래를 탄생시키고 행동이 그 미래를 이끌어줄 거란다. 행동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미래의 불편함을 막기 위해 마지못해 하는 행동은 부정적인 행동 에너지란다. 현재를 즐기면서 신나게 하는 행동은 긍정적인 행동 에너지란다. 미래의 불편함을 막기 위해 마지못해 하는 행동이란 공부나 집안일, 일 등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이 부정적인 행동 패턴으로 생활하고 있어. 사실 사람은 부정적인 행동 에너지가 있어야 비로소 움직일 수 있게 된단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의 불편함을 막기 위해 마지못해 하는 행동만 할 뿐 현재를 즐기면서 신나게 하는 행동은 하지 않는단다. 불행하게도 말이야. 그러나 긍정적인 에너지를 늘리지 않으면 인생은 당연히 재미없어지고 마라. 다섯 번째 편지 돈 돈에는 힘만 있을 뿐 선악은 없다. 돈이란 힘이란다. 돈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다양한 것으로 변해 물건으로 변하기도 하고 때로는 행복으로 변하기도 하지. 하지만 돈은 선악을 구별하지 못해 그저 강한 힘에만 이끌릴 뿐이지. 그래서 돈은 매우 착한 사람에게도 다가가고 매우 나쁜 사람에게도 다가간단다. 유감스럽지만 인격적으로 착한 사람에게만 돈이 가는 것은 아니야. 좋은 사람이 부자가 되면 돈은 좋은 힘이 되고 나쁜 사람이 부자가 되면 돈은 나쁜 힘이 돼.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부자가 되면 돈은 사랑의 힘이 되고 냉정한 사람이 부자가 되면 돈은 냉정한 힘이 된단다. 또한 돈은 신뢰해야 그 가치가 완성된다. 돈이라는 것은 신뢰해야 그 효력이 발휘된단다. 사람들이 돈을 믿지 않으면 그것은 종이쪼각이 돼버리지. 돈과 마주하는 방법은 선택할 수 있다. 인생을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돈을 소중히 다뤄야 해. 나는 돈에 방해받지 않는 인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단다. 돈 자체가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는 않지만 돈이 없으면 인생이 불편해지는 것이 사실이야. 말할 것도 없이 돈은 인생을 좌우한단다. 돈만 쫓으면 보잘것 없는 인생이 되지만 돈과 마주하지 않으면 그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단다. 즉 한평생 돈에 휘둘리게 되는 거지. 그러면 사고 싶은 게 많아지고 결국 돈이 부족하다며 매일 불만을 갖게 될 거란다. 돈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돈과 행복은 관계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해. 그 사실을 알기 위해서도 돈과 제대로 마주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마음의 가장 좋은 양식이란다. 이 사실을 꼭 실감해야 해.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줄 때마다 내 그릇이 커지고 돈에서 자유로워질 거야. 이렇듯 돈과 잘 사귄 후에 돈과 거리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단다. 여섯 번째 편지 1 성공하는 사람은 모두 자신의 일을 매우 좋아한단다. 아니 진심으로 일을 좋아하니까 성공했다고 말하는 게 올바른 순서일지도 모르겠구나. 일을 좋아하는 만큼 즐겁게 일하니까 그 분야의 문제점과 해결 방법을 잘 발견하는 것이고 곧바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거란다. 이렇게 문제점을 줄여나가다 보면 당연히 일에 대한 스트레스도 점점 줄어들겠지. 그래서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란다. 반대로 일을 싫어하는 사람은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한 채 노동받게 할 수 없단다. 그리고 그 노동 때문에 평생을 괴로워하며 살아가지. 일하는 내내 시계만 보며 퇴근 시간만 기다리니까 하루가 괴로운 거야. 일곱 번째 편지 실패 행동하면 반드시 실패가 따라붙게 되어 있어. 반드시 그렇지. 그건 피할 수 없는 사실이야. 너도 앞으로 멋진 실패를 많이 경험할 거다. 하지만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았을 때보다 실패했을 때가 훨씬 더 성공에 가까워진단다. 실패의 본질과 실패를 회복하는 방법만 알면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되지. 즉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패가 반드시 필요해. 이 사실을 꼭 기억해 두렴. 실패하지 않는 성공은 위험하다라고 말이야.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행동하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은 10배 아니 100배나 높단다. 유감스럽지만 실패하지 않는 방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따라서 실패는 성공을 위한 통과 지점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지. 실패해도 또다시 도전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단다. 실패란 또 다른 깨달음이란다. 실패했을 때는 누구나 괴로워하지. 괴로워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야.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인정하는 것뿐이다. 과거는 바뀌지 않기 때문이지. 괴로워해도 좋아. 하지만 실패해도 행동을 멈춰서는 안 돼. 인생에는 내가 서툰 분야도 있지만 내가 잘하는 분야도 있단다. 한 가지 분야에서 실패했다면 다른 분야에서 성공하도록 노력하면 되는 거야. 여덟 번째 편지 인간관계는 모두 중요하다. 진짜 행복은 인간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거란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이 높아도 사람은 행복해질 수 없어. 인간관계가 좋지 못하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지. 따라서 일로 성공하거나 부자가 되는 것만으로는 우리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단다. 이를테면 대저택에 살아도 가족도 친구도 없이 혼자 지낸다면 외롭기만 하겠지. 돈이 많지 않아도 화목한 가족과 절친한 친구가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단다. 돈 많은 부자보다 훨씬 행복할 수 있지.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좋은 인간관계가 반드시 필요하단다. 좋은 인간관계에서는 좋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삶의 의욕도 얻을 수 있어. 반대로 인간관계가 좋지 못하면 논바닥이 갈라지는 것처럼 모든 일이 몸이 건조해지지. 내가 부자가 된 후에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다. 결국 사람은 돈과 사회적 지위만으로는 행복해질 수 없다는 사실이야. 왜냐하면 돈과 일로 얻는 기쁨은 일시적인 흥분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지. 즉, 그 기쁨은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야.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사람은 행복해진단다. 아홉 번째 편지, 운명 인생에는 아무리 앞으로 나아가려고 해도 모든 것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는 힘이 움직일 때가 있어. 또한 재난, 사고, 질병처럼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힘이 움직일 때도 있지. 그럴 때는 숙명과 운명을 갈린 길, 즉 분기점에 있다고 생각하는 게 좋아. 숙명과 운명을 갈린 길에 서 있을 때는 정신적으로 매우 지치게 될 거야. 어쩌면 자포자기하고 싶어질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포기하지 말고 새 출발을 해야 해. 우리는 매 순간 최고의 미래를 살아갈 선택을 할 수 있단다. 너는 꼭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구나. 만약 운명을 바꾸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 그때는 숙명과 운명이라는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관찰하면 좋을 거야. 그 시각을 통해 바뀌는 사람과 바뀌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발견하는 거지. 우리에게는 인생을 바꿀 선택지가 매일 주어진단다. 그러니까 너의 의사로 운명을 선택하길 바란다. 숙명의 힘에서 벗어나 너의 인생을 개척해보렴. 매일을 즐겁게 살고 너의 꿈을 쫓으렴. 인생은 즐기기 위해 있는 거란다.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는 직감적으로 행동하고 인생이 주는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분명 재밌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야.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만약 현재의 생활이 너무 답답하다면 지금이 바로 움직일 타이밍일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이 책 부자가 보낸 편지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멋진 인생을 설계하시고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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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